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거 했어요? 우리하고 아주 친숙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갖고 우리가 파닉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역시 여러분들의 파닉스 실력을 늘리는 것은 맞는데 애니메이션보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파닉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잠깐만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컴퓨터 어딘가에 여러분들 어디 컴퓨터 쓰고 있나? 거기 뭐 알파벳 같은 거 붙어 있지 않아요? 영어로 된 거? 자 그럼 잠깐 멈추고 텔레비 한번 보시죠 네 텔레비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 TV에도 보니까 뭐 붙어 있지 않아요? 뭐 S자 아니면 L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죠? 그러면 차, 차에 보면 차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에 있는 이름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자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파닉스를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음이라든가 스피킹이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알 경우에는 그러면 듣기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제안하는 것은 더 잘 들리고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파닉스 실력을 늘리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팁은 주변에 있는 데서 내가 이미 알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서 영어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과제를 드리는 건데 이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영어 단어를 찾아서 그런 다음에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아 참 이 친구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런 친구들 몇 명 골라서 따라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해요 칭찬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떻게? 그래 가전제품 보면은 뭐 붙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 한번 이름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스펠링 한번 정리를 해본다든가 차 자동차 우리 집에 차가 없으면 옆집 차던 서있는 차던 택시에 붙어있는 거든 보면은 차에 무슨 영어 같은 게 붙어있어 뿐만 아니에요 아 선생님은 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사 먹는 과자 봉투에도 어딘가에 영어 레터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왜 과자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로고 같은 게 영어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신문 혹시 집에서 보나 아니면 잡지 같은 거 있나 그럼 그런 거 이렇게 지적거려서 보면은 거기에 영어로 된 단어들이 눈에 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내 생활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영어 단어 발견된 것들을 한번 꼭 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 선생님이 굉장히 감동했는데 선생님 이름 갖고 삼행시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쵸? 한정림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자 이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은 선생님 자녀가 둘 있거든요 그쵸? 이제 뭐 많이 컸지만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아 누나 그쵸? 오빠 언니가 되겠죠 이 저기 선생님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많이 한 놀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삼행시였는데 자 여기 지금 나갑니다 보이세요? 선생님 이름이 한시잖아 한이면 스펠링을 보통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은 h, a, n을 써요 어떤 사람은 h, a, h, n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일단 h, a, n 이래서 그러면 h 쓰고 a를 밑에다 쓰고 n을 밑에다 썼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성의 레터를 쓴 다음에 알고 있는 단어를 써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h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 해피, 해피, 해피 또 좀 배고프다 햄버거, 핫덕 그 다음에 뭐 핸드, 헤엘, 헛 와 굉장히 많죠? 그래요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 h로 시작된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단어가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하마가 h로 시작됐던데 뭐더라? 그래그래, 히퍼, 퍼트머스, 히퍼라고 그러잖아 거기다 쓸 수도 있죠 그러면 a는, a로 시작된 단어는 어떤 게 떠올라요? 음, a 같은 경우에는 apple, 그쵸? 그 다음에 뭐 개미 했을 때 ant도 있고 어, 이모, 고모, 아줌마 했을 땐 ant도 있고 스펠링이 좀 다르지만 그런 다음에 아까 해피로 시작한 감정이었으니까 a로 시작된 감정 있죠? angry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네, 이러한 단어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뭐가 있을까? n은? 그래요 뭐 nose, 그쵸? 선생님은 견과류 많이 먹는데 nuts, nuts 있죠?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nice 여러 개를 나열하고 나서 보니까 h, a, n 한번 단어를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happy and nice 오, 이름이 더 멋있어지잖아 자, 선생님 이름 갖고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의 이 씨다 너희 글 많이 올리는 정 씨다 박 씨다 그러면은 스펠링 어떻게 써? 박 씨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럼 p, a, r, k를 많이 쓰는군요 그 다음에 이 씨 같은 경우는 l, e, e 많이 쓰죠 그 부분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옆에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도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영어 스펠링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하고 공무원 분이시고 정복 시간에서 일하신 분인데 명함을 이렇게 한쪽은 한국말이고 우리말이고 한쪽은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 그분의 성이 신 씨였어 그런데 스펠링을 신을 S, I, N에 쓰셨더라고요 안 돼, 안 돼 네, 비슷하게 들릴 것 같지만 왜 안 되냐면은 S, I, N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죄악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내 이름은 미스터 죄악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 어떻게 내가 아무리 좋은 그걸 주려고 하더라도 이름 자체가 죄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신 씨 같은 게 S, I, N을 S, H, I, N을 많이 쓰는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민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닥터 누구 클리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곽 씨였던 거야 곽 씨면은 지금은 스펠링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죠 K, W, A, C, K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조금 과학이 Q, U, A, C, K 과학이 좀 비슷하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은 단어 중에 영어 단어 중에 돌팔이 의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 병원에 개업하면서 돌팔이 의사의 병원 그건 말이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자신의 이름의 스펠링을 한번 적어보는 건 어때요 한정임 선생님은 사실 I don't have any English name 영어 이름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Oh, 정림한 She's from Korea I'm from Korea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서 영어 이름 쓰지 않는데 대신 영어로 내 이름을 표현을 할 기회는 있잖아요 명함이라든가 그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 알파벳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이거 나 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게시판에 올려주면 괜찮은 건 괜찮다고 그러고 좀 고쳤으면 하는 것 영어 단어상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피드백 드릴게요 선생님이 항상 게시판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 같이 하면서 하는 건 뭐라고? 선생님이 과제 줬어요 생활 주변에 있는 단어들 어떤 게 있는지 해보고 그 단어를 찾아서 과자 봉투도 좋고 신문, 잡지,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을 단어를 찾아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선생님이 HAN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갖고 옆에다 단어를 써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근사하게 해피 앤 나이스 이런 것처럼 찾아낸 것처럼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중에서도 이제 전부 다 하면 정, 림, 한 그러면 한이 패밀리 네임이잖아요 자기 성을 갖고 한번 만들어보는 것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 오늘 소개한 건 뭐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휘 이외에 더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휘를 늘리는 것 중요하고 발음을 또 자신의 걸로 잘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생활 주변에서 아는 단어 찾기 그리고 내 이름 갖고 삼행시 어떤 경우 삼행시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Park, 박시면 P-A-R-K 그러니까 사행시가 되겠네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